이거 이거 잠깐만요 효과를 보자 엠감 10% 했다가 물공 마공 5% 스킬 사용수 20% 확률으로 사용한 스킬의 쿨타임 초기화됩니다 어? 야 이거 대전에서도 적용되니? 난 저거 왜 이렇게 벽 이거 4셋이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나한테 왜 이거로 사용하고 싶지 나는? 대블리님 제 제인분의 벽 퓨블이 있다고 빌려주신다 하시는데 벽 4셋 퓨블? 오케이 홍이 암마 끼고서 대전 처음 하는 아 물론 순영님 아이디를 해가지고 했겠는데 네 네이브는 처음이네요 킹서쫀 갓서브이시네요 맞죠 이거? 어 이계작으로 되어있네요 그만 적성 이분은 단전 넣어있어요 곧명돈은 250이구요 홍의 두번째 페이지에서 밑에서 두번째 라인 아 이거요? 보뎀증인데? 아 이거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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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사기치고 싶다 계속해 플라이 앤 슬라이스 180짜리였나? 마라? 과연 터지나? 과연 터지나요? anos의 클래스 좋아 좋아 이게 뭐야 ㅎㅎㅎㅎ 말라치지 마라팔시 물팽이 터지면 가능하겠다 뭐야 이거 피하는 방법 거리에 피하는 방법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이것이 바로 심리죠 전력을 다해 서로의 건 부끄럽지 그렇지 오 순간이동 캬치 다행이동 끄기 과연 뭐야 나 마나 엉체만이 찬 것 같은데 왜 저 반전밖에 안찼지? 아 뭐야 차타 안나왔다 아 아 아 아 아 가빈 gosh I know my 着 me 몇 번이나 쓸거지나? 커스터벅션버그 있었어요? 아 그래요? 못봤는데? 에라이트 이분 바운디 컴보가 익숙하지 않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동성 낮추니까 옛날 레이븐 오토 생겼는데? 헤헤 반드컵보고 아니 누가 이해가 안 담아서 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 됐다. 야 원격 모았다. 야 마나 오백이다. 과연 가 될까? 라이스 데이스 가능할까? 아니다. 키포 못하는 쇼톱 제너사이다. 아 안탈었다. 이 분 뭐하시는 거야? 이 분 뭐하시는 거야? 이 분 뭐지? 이 분 뭐지? 이 분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